자, 그럼 다음 청취자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유디 누나 사랑해요. 7월에 유디 캐릭터로 만나요. 랄라 누나네요. 자니까 서든에서 만나요. 여보세요? 네, 이게 도대체 뭐죠? 여보세요? 유디 누나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목소리가 무슨 일이에요, 이게? 목소리 변조하신 건가요? 아, 네, 저는요. 네. 서든어택에서 가장 핫하고, 트렌디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애교 많고, 넉살 좋은 브레드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서든어택에서 브레드 몇 번 유튜브로 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직접 통화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 엄마, 나 유디 누나랑 전화 연결된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브레드 씨, 목소리 너무 귀여우세요. 아, 누나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나는 맞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유저분들 말로는 저 아재라고. 아, 제가 아재래요? 네, 네. 그럼 오빠라고 불러봐. 아니, 그냥 누나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 죄송합니다. 아유, 유디 누나, 5월에 서든어택 캐릭터 출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네, 감사하게도. 이번 7월에도 캐릭터를 또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에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짜잔, 7월에 또 출시 예정입니다. 와, 7월에 또 출시를. 아, 네. 그래서 유디 누나 캐릭터 녹음 대사 몇 개만 듣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헉, 어머, 어머. 질려주세요. 어머, 어머. 아, 꼭 듣고 싶습니다. 나 몰라, 지금요? 이거는 서든어택 유저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캐릭터 대사를요, 지금요? 아, 하나만 해주세요. 짧고 굵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짧고 굵게요? 아, 좋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응, 꿀까닥. 네, 그게 지금 끝이에요? 아, 저 하나만 더 보죠. 그거 꿀까닥은 너무 약했다. 우리 유저분들이 보려면은. 네. 아,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거 있을 텐데. 아, 인나탕 까꿈. 아, 인나탕 까꿈. 그거 지금 그거 하셔서 제가 더 귀여운 거 같은데. 아, 왜 이러세요, 정말. 게임에서 들으세요. 아니, 그 녹음 중에. 네. 흥치뽕 막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아, 정말. 흥, 치, 뽕. 흥, 치, 뽕. 아,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땀이 나네요. 괜찮았나요? 네, 저 완전 사랑합니다. 서든어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 네. 저도 서든어 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브래드님, 오늘 통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제 캐릭터 서든어택에서 많이 이용해 주실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와, 뭐야 이거. 전화 끊었어? 야, 브래드. 야, 아, 하, 하, 하. 아, 하, 하... 우아,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